10월 4일을 우리는 흥미로운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4일은 1플러스 0플러스 0플러스 4, 5가 나옵니다. 숫자 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날로 해석이 됩니다. 숫자 0은 무한한 잠재된 재물복을 뜻합니다. 숫자 4는 안정성과 확고함, 또 구단구공식의 접근으로는 금계포란이라고 하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재물증식의 운을 뜻합니다. 숫자가 주는 그 총합은 1플러스 0플러스 0플러스 4, 즉 5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의 합이 그 5가 나온다면 구단구공식의 접근으로는 작선 연탈을 상징을 합니다. 배고픈 솔개가 그 옆집에 까치집까지, 식욕이 너무 그 왕성해져서 그 뺏어먹을 만큼의 그런 강한 문서운을 뜻합니다. 가장 큰 문서운을 기대할 수 있는 날로 해석이 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재산과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혹은 그 문서와 관련된 그런 행운이 이날 그 매우 그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 작선 연탈은 그 기회라든지, 또 자원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날은 그 문서와 재물의 그 운이 한꺼번에 또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저로의 날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10월 4일은 그 천사의 그 축복과 보호 속에 돈복이 크게 그 쏟아질 가능성이 수비학적인 그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숫자 5가 주는 그 구단 고공식 그 접근을 통해서 문서운이 또 왕성하게 작용하는 날로 또 10월 4일을 보시면 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에서는 이 상징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는데요. 10월 4일은 그 천사가 우리에게 그 돈복을 또 안겨주는 그런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날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재물과 문서 쪽으로 큰 그 성과와 또 행운을 크게 그 거머쥐시는 그런 그 멋진 그 10월 4일 천사의 그 축복이 내려지는 그런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